자, 이거 그냥 남기면 어떡해? 아, 나 피자 하나 먹을까? 어, 먹어. 피자 하나 쏟아줘. 뭐, 쏟아줘. 그거 접어서, 접어서. 이거 하나 드릴까? 아, 네. 깨로. 여기 다 드셔, 그럼. 아니, 지금. 그렇게 커요? 아니, 여기 또 있어. 아, 그렇게 커요? 아니, 먹을만해. 아니, 나는 너무 큰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먹을만해. 네. 여기 집어. 안녕. 이거는 남기고 복한했구나. 그냥 이거를. 아니야, 먹을만해. 너무 커서 넣을게. 네. 이게 야채가 뭐야? 제가 처음에 이게 뭐예요? 피자예요, 피자.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아, 9시간에 오셨으면 피곤하시지. 너무 커. 너무 커.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아니라 공연이 됐어요. 공연. 엘리시안 강촌에서 공연. 이게 이렇게 밖에서. 어, 선생님이랑 한 병. 2만 병 한 번 오시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에요. 선생님이랑 생육살도 안 드시구나. 공연 끝나고. 너무 커. 진짜 너무 좋아. 이만평 엄청 두고 있어요. 맞나? 그렇죠. 다평 살아요. 바로 옆. 다 바로 옆 있네요. 너무 많거든요. 왜 오실지 그랬어요. 야, 누가. 쳐준대는 것도 감지덕지. 내가 보기만 하죠. 이러는. 비가 오면 낙박 피할 데가 없잖아. 차에 들어가서 뭐 알지. 지하철에서 저를 봤다고요? 비가 와도 그 안에 누가. 지하철에서 날 봤다고요? 어, 어떡해. 볼래, 볼래. 볼래, 볼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손으로 할까? 아니, 그렇지. 아, 괜찮아요. 날아가서? 응. 날아가서. 아니, 지하철에서. 어디서. 아, 춘천. 어? 저 춘천역 잘 안 가는데. 춘천역에서 언제 보셨지? 언제쯤 보셨어요? 아, 비가 와야 되는데. 춘천역을 잘 안 가는데. 안올려나? 안올려나? 아, 여기 비 안 오는데. 비 안 오는데? 아니, 엄청나게 온 날이에요. 엄청나게 온 날이에요. 엄청나게 온 날이에요. 공연 좀 못해서 다 안 온 것 같아요. 공연 끝나고 먹는 피자. 참 맛있네요. 우리 룩콜라가 있어요, 룩콜라. 룩콜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방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피자를 줬어요, 옆에서. 코로나 전이면 꽤 오래 됐네요. 아는 척 한번 해보시죠. 폭풍은 너. 아야. 너무 ~~ 웃겨. 아냐. 근데 푸멍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푸멍은 못하고. 아, 몇 번은 못하고. 네, 저 오언니. 어제 chord. 저를 믿는다고요,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믿어요? 진짜, 막. 네, 이 노래 없네. 왜 하고. 이렇게 해도 하고. 여기가 어떻게 사지지 않나?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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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우슈? 딜리시안! 그거 바로 옆이야 테이블 하나 있는 거 아나? 유리테이블? 몰라 너 그거 해나갈 때 유리테이블 하나 있었잖아 여기에 여기 나무 의자 있고 그거 옆에다 신 거야 운전을 좋아해요 내 빛이 없는 거 아나? 내 빛이 없는 거 아나? 세준 거구나 아 저기다 아니 뭐야 저기야 이출씨가 이거 뱅드라마가 갔었어 아니 저.. 헤라이 뭐지? 커피 안파도 다 들어봐요 커피 안파도 다 원래? 커피이 왜 이렇게? 진짜 진짜 치킨 택배고 이거 받았어요 나이스 택배 나이스 택배 내가вет같이 너무 이쁘죠? 비비언니 요새도 저기 요거를 떠나고 내 딸이고 남의 딸이고 주영님 오늘 보다도 괜찮아요 저는 다 이해한답니다 다음 공연때 오시면 되죠 또 같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가을 날씨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열 피자를 먹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열여덟고 준비했는데 열여덟고 코로나 때문에 9시 반 이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아이돌 시절이 좋으세요 아니면 아티스트 시절이 더 좋으세요 솔직히 둘 다 한 곡인데 이제 얘가 만든 음악을 하면 들으면 좋죠 하나만 들어도 진짜 한 곡은 치즈가 있어요 꽃이랑 이 피자랑 넘어왔어요 이건 오늘 받은거에요 그 노래 한 곡만 갖고와도 영주만해주면 그 라이브 라이브 하는데 목소리 너무 크게 말하면 여기 다 들어와요 주의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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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이 빨리 그날은 그대 모습이 떠난다른 말을 하려던 것 같아 아 조라한 나의 어깨에 참아 말을 못했었나 봐 가끔 언제든 언니 다 골라갔는데 속에 너무 맛있어. 찬인의 이결이 있던 날 그날조차 잊은 그 위원 절 지내라는 행복한 하루 그날의 위변의 위로 마져도 예수답은 바로 저기 한단 못해 약속 못했다 나를 떠나는 그리운 마저 그대가 두고 떠난 그대 인생의 절반은 나를 떠나는 그리운 마저 그대가 두고 떠난 그대 인생의 절반은 나를 떠나는 그리운 마저 크게 말해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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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잊어야 할 텐데 오히려 선명해진 그 말 여전히 선명했던 생각해볼게 영아 가봐 작게만 작게 이것만 다 먹고 가면 응 응 쟤는 다 움직이는 게 다 예술이잖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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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겠나 잘 꺼졌다 이 형들 할 때 시끄러운지 모르겠더니 시끄러워 죽거든 응 이렇게 있는데 귀걸이 맘에 든다 하하하하 하하하 저 링... 네. 합니다 동영합니다 아니 링 귀걸이 나도 하나 잊어버려서 하나 있는데 뺏다 꼈다는 게 또 망가진 것 같애 고쳐갖고 집에 가요 집에 되게 굉장히 가까워요 오늘의 것도 18K 질택일 텐데 잊어버렸네 다 잊어버렸네 이제 집에 가라고 노래 꺼버렸어요 빨리 집에 가래 다 먹고 갈 거예요 이거 18K야? 아니 14K인가? 이게 18K이고 14K냐고 나는 작은 옷 하거든 응 우리 이제 슬슬 갈등비 해야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못 치우고 있어 본래 이게 뭐야 남동생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실 안 친하거든요 반납하는 사람인가? 네? 네 불 감는 거 네 아니 내가 밖에 묻지 않으면 응 그냥 귤 먹어요 이제 저도 귤 먹을래요 그래 자 잘 먹어요 응 살아와라 자 이거 이거 라이벨 이거 들고 이거 물 좀 가져올까? 응 이리 와 응 엄청 엄청 진짜요? 저 같은 누나 있으면 신처럼 모실 거예요 진짜? 진짜요? 너 진짜 이뻐요 잔디밭이 포르처럼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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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만지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지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지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지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신기하다 여기 사이에 내가 있어 여기 사이에 있어 뭐지? 형광등 제품 나비가 아니라 나방이에요 아까 어머 이거 이거 소래로 제가 제 모습이 너무 웃기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그런가 그 내내 제가 공연하는 모습만 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하루 좋은 밤 아름다운 밤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주 토요일날 공연해요 아 근데 원래 원주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장소가 또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음 어딘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곧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마무리 잘하고 잘자요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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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